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야심차게 기장의 무기, 금매, 전매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매매물이란 아스타시비 분양을 받았던 것을 컴플리션 전에, 등기 이전 전에 내놓는 매물을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어사인먼트인데요. 역시 어사인먼트도 신기분양처럼 분양 매물을 그대로 인계받아서 사는 거라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기분양을 항상 사실 때 주의할 점, 꼭 챙겨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동산 매물도 그렇지만, 위치, 로케이션, 위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히나 분양 매물에서는 디벨로퍼, 개발사가 누구인지. 세 번째, 프레이스죠. 이 세 개가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비장의 무기, 금매매물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매물이거든요. 첫 번째, 로케이션이 여러분, 여러분 랭의 칼고스 아마 어스 익스체인지 룩을 아실 거예요. 거기서 555번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시면, 프레이스 하이체스 한번 쓰고 바로 로이드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가죠. 대략 15분 만에 바로 스카이 트레인을 갈 수 있는 그런 버스 옆 앞에 짓고 있는 욕승파크 웨스트 전매매물입니다. 로케이션이 기가 막히죠. 그야말로 역세권이죠. 두 번째, 개발사. 한국 교육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개발사 중에 하나죠. 쿼드라. 어떤 분들은 카드라 카드라 하는데 카드라가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한국인분들이 어느 정도 지인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해서 또는 진짜 실제 살아보신 분들은 야, 정말 이 개발사는 틀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세심하게 잘 짓는 그런 개발사이죠. 세 번째가 가격. 가격도 공개합니다. 왜? 전매매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양 매물을 샀다가 지금 내놓는 겸인데 거두설미하고 따란. 제가 진짜 허심탄화하게 항상 진짜 순수하게 알려드리는 TMI 위허트 있지 않습니까? 자, 오리지널 펄치스 컨셉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참고로 614호. 614호. 이게 6층짜리 건물인데 한마디로 펜트하우스입니다. 가장 높은. 근데 2018년에 분양사로부터 샀던 매물입니다. 한 3년 정도 됐죠? 이게 가격, 여보세요. 다 공개해드립니다. 549,900에 사셨던 매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격은 56만 9천 무리에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비나 이런 수시로를 빼면은 이분은 전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파이널 세어. 금매입니다. 금매. 549,900에 샀던 그런 매물이고요. 디파짓은 10%. 그리고 그냥 한 549,900을 내신. 그걸 매칭을 하시면 되고요. 완공 날짜는 지금 6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초입니다. 그리고 2백으로 1백. 883스컬리피트. 작지 않죠? 883스컬리피트. 플러스! 이 퀘아드라가 뭐로 유명하죠? 솔라리움. 데크가 여러분. 이렇게 인클로즈 될 수 있는 그런 아시죠? 레트랙토버 글라스. 178스컬리피트 되는 그런 큰 솔라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합이 1000스컬리피트가 넘는 그런 플로우 플랜인데요. 이게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오리지널 컨트랙트가 중요한 게 어떻게 분양사한테 살 때 옵션이 들어갔냐, 아느냐. 어떤 걸 골랐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선 선택권이 없거든요. 이미 3년 전에 벌써 골랐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다행스럽게 밝은 색의 라메랩 플로링. 마루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도 있고 화이트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White Quartz Countertops. 이런 상탑 있지 않습니까? 카운터탑, 싱크대를 하얀색 돌로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Flat Panel Glass White Cabinets. 요즘 인기 있는 이런 하얀색 반짝반짝한 캐비넷을 또 보셨고요. 그리고 야 이거 그때 분양할 때 협상을 잘 하셨네요. Replace carpet in all rooms with laminate flooring without any extra cost to the buyer. 이 바위한테 아무 추가적인 어떤 돈 청구를 안 하고 이런 모든 카페트, 보통 배드룸 카페트거든요. 다 laminate flooring으로 쭉 다 깔아주겠다를 벌써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메모리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간다면 이게 이렇게 생긴 슬로우 플랜입니다. 이게 주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남서향이긴 한데요. 주로 남향에 안에 다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Quadra의 어떤 셀링 피처, 아주 유명한 또 이런 장점이 뭐냐면 아까 봤을 때 솔라리움이 178스쿼리핏.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유리를 쫙 열었다가 쫙 다 열려요. 그리고 또 쫙 닫았다가 그런 솔라리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코너에 있어서 이렇게 남향을 쳐다보고 있고요. 남서, 서장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남서가 좀 더워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에어컨이 있어서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에어컨이 각 방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빙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두 개! 엑스트라 와이드 투 칼 파킹. 그리고 바로 뒤에, 주차장 뒤에 스토리지라고. 여러분 쭉 올려서 심지어 EV 파킹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워 아울렛도 있다는 거. 그런 스토리지도 들어갑니다. 샤따라고죠 샤따. 월럽 스토리지 라커라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공간이 굉장히 높고요. 천장도 높고요. 그리고 내추럴 가스 렌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바비큐 아울렛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솔라리움 옆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바루고 실제로 옵션도 다 마루로 받았어요. 그래서 방 두 개에다 화장실 하나, 워킹 클라우드 두 개. 당연히 이제 어플라이언스도 다 스티니 스틸 어플라이언스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883스쿼리피트 플러스 솔라리움 178스쿼리피트 합이 1,061스쿼리피트 리빙 공간이 받게 되는 이게 지금 이런 H빌딩에서 이 코너입니다. 614호 제일 높은 코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주로 여기에 다 창문들이 있는데요. 다 남양에 있고 이쪽에 리빙 룸이 서양 글라스가 있습니다만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뷰를 보면서 인조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가 엘리베이터, 여기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두 개고요. 그리고 여기 계단도 양옆에 코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느 정도 조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칼버스 엑체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 코너, 제일 이 코너에 위치한 이런 유닛 614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오리지널 퍼치스 프라이스 54만 9천 9백에서 지금 겨우 이런 복비 같은 수수료 얹히기 때문에 56만 9천이라는 거. 아주 제가 볼 때는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오케이? Alright, I'm sure this summer will take this. So, before it's too late, give us a call. 이게 여러분의 만능, 여러분이 찾고 계셨던 그런 메모리가 한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케이? Al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bye!